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 들으면 좋은 동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카발라 동화인데요. 카발라의 그 정신과 기원은 탈무드로 계승되어 수많은 우화와 사례로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탈무드, 그 내용들은 모두 유대인 고유의 환경과 사상, 문화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죠. 이 동화는 우리의 환경과 사상, 문화에 맞게 창작되었습니다. 카발라 동화집 이동한 지음, 스타북스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멋쟁이 소나무 아담하고 햇볕 잘 드는 언덕에 아홉 그루의 나무들이 살았습니다. 그 나무들은 햇님이 주시는 빛으로 목욕하고 땅이 주시는 물과 자양분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언덕 아래 사는 마을 사람들은 이 언덕 위에 나무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자주 놀러왔습니다. 사람들 모두 나무들을 사랑하니까요. 이제 나무들은 키가 쑥쑥 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가 맞닿을 정도가 된 것이죠. 소나무는 소나무는 키 큰 자작나무 알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따뜻한 햇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햇님이 자작나무 잎사귀에 가려져 안 보이는 거예요. 소나무는 생각했습니다. 저 자작나무가 나보다 키가 작으면 햇님이 더 사랑하실 텐데 소나무는 그날 화가 나서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소나무의 앞에는 잎이 무성한 단풍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님이 방실 떠오르는 모습을 단풍나무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소나무는 단풍나무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햇님한테 제일 먼저 인사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자 단풍나무가 말했습니다. 햇님이 내가 제일 예쁘다고 나한테 먼저 인사하는 거야. 억울하면 네가 이사하렴. 소나무는 너무 화가 나서 배가 아파서 하루종일 햇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님과 별님들이 나무들에게 찾아와 자장가를 불러줄 거예요. 소나무는 생각했습니다. 달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를 제일 먼저 재보달라고 해야지. 드디어 달님은 많은 별님들을 데리고 언덕 위로 찾아왔습니다. 소나무는 달님에게 말했습니다. 달님,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한 다른 나무들 때문에 햇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 달님은 저만 사랑해주세요. 그러나 달님은 소나무의 말은 듣지도 않고 언덕 위에 모든 나무들에게 골고루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소나무는 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귀를 틀어막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은 바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언덕에 사는 나무들을 간지럽히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죠. 그런데 소나무는 잎사귀가 가늘어서 바람이 휙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소나무는 바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바람아, 너는 왜 나한테 안 오는 거니? 바람이 말했습니다. 잎사귀가 넓은 나무들이 나를 더 좋아하거든. 너는 나를 그냥 보내버리잖아. 소나무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 그러니 나한테 와서 노르렴. 바람은 소나무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소나무에 가는 잎사귀는 바람과 잘 놀지를 못했어요. 바람은 심심하다며 다른 나무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소나무는 점점 슬퍼졌습니다. 햇님도 달님도 바람도 소나무만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다른 나무들이 말했습니다. 소나무야, 너는 키도 작고 잎사귀도 가는 주제에 왜 그렇게 불만이 많니? 그러니까 모두들 너를 안 찾는 거야. 소나무는 너무 슬퍼서 점점 머리를 숙이며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키 큰 자작나무도 잎사귀를 모두 떨구었습니다. 잎넓은 단풍나무도 앙상한 몸을 바들바들 떨게 되었습니다. 흰눈이 많이 내리자 자작나무는 머리에 쌓인 눈을 털면서 말했습니다. 겨울은 너무 외로워. 해님도 잘 안 찾아오고 사람들도 안 찾아오잖아. 단풍나무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어야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사랑해 줄 거야. 아 너무 외롭다. 나무들은 춥고 외로워서 언덕 아래 마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마을에서 할아버지 몇 분이 언덕 위로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작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언덕에서 제일 키가 큰 나를 나를 보러 오는 거라고. 그러자 단풍나무가 말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예뻤니? 그러니 나를 보러 오는 거야. 나무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오는 거라고 내기를 했습니다. 이윽고 할아버지들이 언덕 위로 올라왔습니다. 나무들은 마음을 설레이며 자기에게 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소나무에게로 갔습니다. 아 역시 소나무는 강인한 기질을 지냈어.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무렴 이 추운 엄동설안에도 푸른 치조를 잃지 않잖아. 할아버지들은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대견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작나무와 단풍나무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소나무 잎사기에 앉자 소근거렸습니다. 소나무야 다른 나무들이 못하는 걸 너는 할 수 있단다. 그것은 키가 작고 잎새가 가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 소나무는 자랑스러워서 푸른 잎사귀를 마음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행복나라의 신비한 거울 먼 옛날 사람들이 들판을 뛰어다니며 짐승을 사냥하고 숲속에서 저절로 크는 과일을 따먹으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을 미워할 줄 몰랐습니다. 미워할 줄 모르니까 싸울 줄도 몰랐던 거죠. 사람들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이웃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행복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산을 몇 개나 넘어야 되는 먼 곳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며 싸우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너무 싸우는 것만 좋아해서 이웃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미움나라라고 불렀죠. 하루는 그 이상한 나라의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산을 몇 개 넘어야 나오는 행복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신하는 인상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서로 미워할 줄도 모르고 싸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미움나라의 왕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병사들을 불러모으거라. 행복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면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 없게 된다. 남을 미워할 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 수 있겠느냐. 미움나라의 병사들도 화가 단단히 나서 숙덕거렸습니다. 임금님 말이 미워하지 미워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간단 말이야.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재미를 빼앗아 가려는 행복나라를 정복해 버려야 돼. 그러자 듣고 있던 병사가 말을 하고 있는 병사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하하 이렇게 때리고 미워해야 신이 나는 건데 행복나라놈들은 바보인가 보다. 뺨을 맞은 병사는 자기를 때린 병사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렴 이렇게 미워하고 싸워야 힘이 솟는 법이라고. 이제 미움나라의 병사들은 자기들끼리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움나라의 임금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싸우는 병사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싸우면 더 미워지는 것이니까. 이제 미움나라 병사들은 모두 다치고 지쳐서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미움나라의 임금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미움나라의 병사들은 행복나라로 쳐들어가자. 다른 나라로 쳐들어간다니까 지쳐서 누워있던 병사들이 불끈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행복나라로 쳐들어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실컷 미워하고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행복나라 사람들은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나라 신하들은 말을 해보시오. 미움나라의 사나운 병사들이 쳐들어온다니 어쩌면 좋겠어. 하지만 행복나라 사람들은 남을 미워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움나라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싸워 물리칠 수가 없었던 거죠. 모두들 근심 걱정으로 한숨만 쉬고 있는데 한 아이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 행복나라에는 큰 거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울을 미움나라 병사들 앞에 세워놓으면 됩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아이를 쳐다보며 물었어. 거울을 가지고 저 사나운 미움나라 병사들을 막아낼 수 있단 말이냐. 아이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행복나라 사람들은 그 아이의 말대로 온 집안에 거울을 꺼내 미움나라 병사들이 쳐들어올 길목에 길게 세워놨습니다. 거울을 많이 세워놓아서 마치 큰 성벽으로 보였죠. 그 거울의 성벽은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움나라 병사들이 행복나라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큰 성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움나라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말했죠. 말을 타고 달려가 보거라. 저 성벽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명령을 받은 병사는 한다름의 말을 달려 유리 성벽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던 것은 단단한 성벽이 아니라 거울을 높게 세워놓은 것에 불과했었던 거죠. 그 병사는 거울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렀습니다. 에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까짓 유리로 우리를 막아내겠다는 말이야? 이제 내가 너희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그런데 미움나라 병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움나라 병사의 다리가 부러져버렸습니다. 그 병사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이 행복나라 놈들이 요상한 마술을 부리나 보다. 마술을 못 부리게 너희 입을 꿰매버리겠다. 그러자 그 미움나라 병사의 입이 재봉틀로 꿰맨 것처럼 꿰맴져 버렸습니다. 그 병사는 말도 못하고 음음 하면서 마찬가지로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의 성을 살펴보기 떠난 병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미움나라 임금님은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소리질렀습니다. 미움나라 병사들은 행복나라로 쳐들어가자. 그러자 수많은 미움나라 병사들은 온갖 미운 욕을 하면서 행복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거울로 만든 성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행복나라 병사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미움나라 임금님은 생각했습니다. 저놈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구나. 이제 마음 놓고 쳐들어가자. 드디어 미움나라 병사들은 거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질렀습니다. 행복나라 놈들의 옷도 다 벗겨오자. 행복나라 행복나라 놈들의 돈을 다 뺏어버리자. 행복나라 놈들을 쫓아내버리자. 그런데 미움나라 병사들의 옷이 모두 벗겨져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주머니에 있던 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미움나라 병사들은 거울 앞에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움나라 미움나라 임금님은 너무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죠. 그러자 거울 위에서 그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깔깔 웃으며 말했죠. 이 거울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마법의 거울이죠. 당신들이 말한 대로 당신들에게 돌려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행복나라에는 집집마다 이런 마법의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나라는 무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거울은 대대로 전해져서 지금 친구들의 집에도 있습니다. 경수와 민수의 친구 사귀기 경수와 민수는 형제입니다. 투닥거리며 싸우기도 하지만 늘 붙어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수가 형이지만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요. 또 생긴 것도 비슷해서 쌍둥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삼촌이 오셨어요. 삼촌은 아주 멋쟁이랍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또 친구들이 매우 많습니다. 삼촌이 경수와 민수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오늘은 너희한테 내기를 걸고 싶구나. 경수와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삼촌을 쳐다봅니다. 삼촌이 내기를 거실 때에는 큰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거든요. 뭔데요? 뭐예요? 하지만 삼촌은 빙긋 웃기만 하십니다. 경수와 민수는 애가 타서 졸랐습니다. 그러자 어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던다. 대신 너희 중에는 이기는 아이한테는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마. 경수와 민수는 팔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경수는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큰 로봇 인형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옆집 철호가 갖고 있는 근사한 오토바이 자전거를 신나게 타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수와 민수는 애가 타서 삼촌을 졸라댑니다. 삼촌! 빨리 말해주세요. 무슨 애기인데요? 삼촌은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삼촌과 함께 옆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자. 거기에는 몸이 불편한 불쌍한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 경수와 민수는 겁이 와락납니다. 예전에도 아빠와 함께 가본 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형과 누나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팔다리를 못써서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는 형들도 있고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누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경수와 민수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주 혼났답니다. 하지만 경수는 큰 로봇 인형을 꼭 갖고 싶었고 민수는 오토바이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수와 민수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촌의 내기는 경수와 민수 중에서 이기는 사람의 소원만을 들어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수와 민수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경수가 삼촌께 물어봅니다. 삼촌 어떻게 봉사를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음 그곳에 있는 형 누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친해지고 도와주려 노력하는 거란다. 진심이 뭔데요? 선물을 타기 위해 억지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친한 친구나 형 동생이 되는 거지. 드디어 사회복지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삼촌의 친구들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경수와 민수는 삼촌 친구들도 삼촌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삼촌은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는 형을 목욕시키고 어떤 삼촌은 책을 읽어주며 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삼촌은 부서진 의자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삼촌은 경수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기를 하는 거다. 삼촌은 이제부터 모른 척 할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친한 친구나 동생이 되어서 놀아주는 놀이야. 누가 더 친구나 형을 깊이 사귀고 많이 사귀었나로 내기를 하는 거야. 삼촌은 눈을 찡긋하며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경수와 민수는 겁도 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내기에서 이기려면 진짜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수는 로봇 인형을 꼭 갖고 싶었지만 나 같은 게 로봇 인형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먼저 경수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경수는 생각했죠. 저 아이하고 친구가 되면 삼촌은 나한테 로봇 인형을 사주실 거야. 경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난 경수야. 나하고 재미있는 노래하자.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는 경수를 흘끼 쳐다본 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경수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그만 울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건 로봇 인형을 가질 수 없을 거야. 민수는 이방 저방을 기웃거립니다.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노는 모습에 벌써 눈가에는 미소가 지어졌네요. 그러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오토바이 자전거 생각을 싹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저 친구는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얼마나 심심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녕 나는 민수야 뭐하고 있었니? 그 친구는 민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호경이야 책을 좀 읽어주지 않으렴? 민수는 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재미있어 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다 읽는 동안 호경이는 눈을 동그렇게 뜨고 재미있는 동화책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민수는 더욱 신이 났어요.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민수와 호경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화책 이야기도 하고 엄마 아빠 이야기도 했죠. 또 동문원에 갔었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호경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수가 해주는 이야기 속으로 푹 빠졌습니다. 이제 둘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네요. 그때 삼촌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호경이와 헤어질 시간입니다. 집으로 오면서 경수는 시무룩해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호경이와 재미있게 놀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경수가 말했습니다. 삼촌 이제 소원은 민수만 들어주는 거예요? 민수는 그제서야 오토바이 자전거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나는 내기에서도 이겼지만 좋은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자전거는 호경이에게 사주세요. 나는 엄마가 될 거야. 오늘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큰 고모 작은 고모 큰 아빠 작은 아빠 막내 삼촌 어른들을 세는 것도 꼬박 열 손가락이 꽉 차고 맙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따라온 언니 오빠 동생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세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도 있답니다. 어른들은 모두 거실에 앉아계십니다. 우리가 뛰어다니면 방에 가서 놀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뛰어놀기에는 방이 너무 좁아요. 왜냐하면 언니 오빠 동생들을 다 세려면 열 손가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 동생 예빈이가 열 손가락을 다 꼽고 발가락 두 개를 더 꼽은 다음 소리칩니다. 와 모두 열두 명이다. 열두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자 큰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리로 다 와봐라. 우리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큰언니서부터 줄을 섰습니다. 큰언니는 키도 제일 크고 나이도 제일 많습니다. 맨 끝에는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한 귀여운 사촌동생이 서 있고요. 큰아빠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차례로 말해봐라. 제일 예쁘게 말하는 아이는 선물을 사줄 거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오며 저요 저요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큰언니는 우리들에게 조용히 해 내가 제일 큰언니니까 내가 제일 말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서 말을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큰언니가 제일 나이도 많고 키도 크잖아요. 새침대기 큰언니는 예쁘게 폼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아나운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올 거예요. 어른들은 와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떡하죠? 큰언니한테 선물이 돌아갈 것 같아요. 하지만 큰삼촌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서 아나운서가 되어라. 그러려면 예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공부도 열심히 열심히 해야지. 새침대기 큰언니는 네 하고 대답한 후 큰삼촌 옆에 가서 앉습니다. 다음은 작은언니 차례입니다. 작은언니는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 한대요. 저는 커서 의사선생님이 될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어른들은 또 와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칩니다. 실은 내가 의사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언니가 먼저 말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나는 속상해도 다른 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오빠 차례입니다. 오빠는 개구쟁이고 씩씩한 우량아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오빠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요 119 구급대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을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른들이 와 하지 않는 거예요. 큰삼촌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흠 그건 좋은 일이긴 한데 매우 위험한 일이란다. 그래서 삼촌은 네가 다른 일을 했으면 아는구나. 그러자 오빠는 어른들도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급한 사람들은 누가 구해줘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도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오빠는 휙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119 구급대원이 될 거예요. 나는 돌아선 오빠의 얼굴을 보면서 늠름하고 용감한 119 구급대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둘째 오빠 차례입니다. 둘째 오빠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나빠졌대요. 둘째 오빠는 안경을 지켜올리며 말합니다. 저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게임을 잘하는 프로게이머요. 오빠는 벌써 게임의 왕자가 된 것 같아요. 우주를 날아가 악당을 쳐부수는 정의의 왕자요. 그런데 작은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게이머 된다고 하면 엄마가 혼내준다고 했지? 작은 오빠는 얼굴이 벌개지면서 작은 방으로 혼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작은 엄마도 속이 상한지 얼굴빛이 어두워졌고요. 큰 아빠는 하하하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하하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그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안 그렇습니까 제수씨? 하지만 작은 엄마는 여전히 화가 안 풀렸나 봐요. 작은 오빠한테 또 소리치셨습니다. 너 앞으로 컴퓨터 게임은 절대 안 돼. 큰 아빠는 다음으로 셋째 언니가 말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셋째 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쁜 모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들만 입고 예쁘게 걸어 다닐 겁니다. 어른들은 크게 웃으시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언니는 박수를 받으며 모델처럼 예쁘게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 있던 언니가 나비처럼 예쁘게 걸어가 버리자 제가 어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젠 제 차례인 거죠. 그런데 어쩌죠. 제가 되고 싶은 의사 선생님 예쁜 모델을 언니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면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창피해지면서 가슴도 콩콩 뛰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이쪽을 바라보시며 빙긋 웃고 계셨습니다. 나는 엄마의 미소를 보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처럼 예쁘고 착한 엄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아무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았고요. 제가 둘째 오빠처럼 어른들한테 잘못한 건가요? 엄마는 저를 보면서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십니다. 아빠도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꼽아 보이십니다. 저는 용기가 생겨서 다시 한 번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커서 엄마가 될 거예요. 경수는 마술사 경수는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마술쇼가 열리면 엄마를 졸라서 꼭 가봤죠. 오늘도 경수가 좋아하는 마술쇼가 열리는 날이에요. 경수는 엄마와 함께 마술쇼를 보러 갔어요. 드디어 마술사가 나왔습니다. 검은 망토와 검은 모자 그리고 흰 지팡이를 든 근사한 마술사 였어요. 마술사는 먼저 모자에서 비둘기와 꽃다발을 꺼냈어요. 다른 아이들은 와 하면서 신기했었어요. 하지만 경수는 애개 저건 매일 보는 거잖아. 더 멋진 것은 없나? 하고 생각했어요. 시시하다며 입을 삐죽 내민 경수와 마술사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마술사는 경수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며 새로운 마술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지팡이가 예쁜 색동끈으로 변했어요. 아이들은 또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죠. 하지만 경수는 또 아 시시해 저딴 건 많이 봤단 말이야 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때였어요. 마술사는 경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무대로 올라갔어요. 경수는 좀 무섭기는 했지만 마술사가 되고 싶어 꾹 참기로 했어요. 마술사는 큰 거울 앞에 경수를 세워놓고 수리수리 마술이 경수가 좋아하는 마법의 세계야 나와라 하고 소리쳤어요. 그때였어요. 경수 앞에 큰 거울이 죽처럼 물러지면서 경수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경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마법의 나라에 가면 진짜 마술사가 될 수 있잖아요. 경수는 거울 속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드디어 마법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길거리에 사람들은 모두 마술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술로 택시를 만들어 타는 사람, 마술로 팥빙수를 만들어 먹는 사람, 마술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 등등 온통 마술사만 있는 거예요. 경수는 옆을 지나가는 할아버지 마술사에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술사 할아버지 저는 마술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경수라고 합니다. 마술사 할아버지는 빙글에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라 마술사가 되고 싶어 여기까지 찾아온 게로구나. 그렇다면 네 소원은 이루어졌다. 경수는 신이 나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물었어요. 그럼 저도 이제 마술사인가요? 할아버지는 그럼 이 마법의 나라 사람들은 모두 마술사란다. 그러니 너도 마술사가 된 게야. 어서 마술을 펼쳐보렴. 경수는 야호 소리를 지르며 물었어요. 어 어떻게 마술을 뿌리죠? 할아버지는 경수의 눈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갖고 싶은 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간절히 원하면 되는 거란다. 경수는 할아버지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마술로 금세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경수는 겁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경수도 마술사이니까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수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무엇을 가질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일을 어쩌죠? 아무리 생각해도 갖고 싶은 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치고 끙끙대던 경수는 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선 시원한 팥빙수를 한 그릇 먹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갖고 싶은 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간절히 원하면 된다고 하셨지? 경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팥빙수를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팥빙수를 떠올려도 팥빙수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땀이 나고 더워지고 있었어요. 옆을 지나가던 꼬마아이도 더웠나 봐요. 꼬마아이는 잠시 서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손에 팥빙수가 한 그릇 펑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겠어요? 경수도 팥빙수가 너무 먹고 싶어 몇 번이나 더 해봤지만 팥빙수는 끝내 생겨나지 않았어요. 경수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잘못 가르쳐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옆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께 물었죠. 아주머니 마술을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머니는 경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말이다.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간절히 바라면 되는 거란다. 경수는 실망했지만 아주머니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팥빙수를 머릿속에 그리며 팥빙수 나와라 얏 수리수리 마술이 팥빙수 나와라 얏 마술쇼에서 들었던 마술사들의 주문을 죄다 소리질러봤지만 역시 팥빙수는 생겨나오지 않았어요. 경수는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죠. 더운 날씨 속에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밥도 굶은 탓이었어요. 집에 가서 엄마가 차려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길거리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큰일이에요. 어서 집을 가야 하는데 말이죠. 그때 였어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경수 앞으로 아까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얘야 왜 이러고 있니? 재밌게 놀았으면 이제 집에 가야지. 경수는 할아버지를 보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순 엉터리예요. 머릿속에 팥빙수를 그리고 간절히 원해도 생겨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으셨어요. 이상하구나. 그렇게 하면 다 되는 법인데 어디 내가 한번 보내볼까? 할아버지는 경수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금세 팥빙수 한 그릇이 펑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겠어요. 경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참 이상해요. 왜 저는 마술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라져버렸어요. 경수는 할아버지가 마술로 만들어주신 팥빙수를 먹고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까 꼴똘히 생각 중이었죠. 그때였어요. 마술로 택시를 만들어 타고 떠났던 아저씨가 저만 치서 오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는 목발을 집은 환자가 타고 있었죠. 아저씨와 환자는 모두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또 마술로 집을 지은 아저씨는 고아 아이들을 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었죠. 아이들과 아저씨의 웃음소리가 길 건너까지 들려왔어요. 마술로 팥빙수를 만들던 아이는 어린 동생에게 팥빙수를 먹여주고 있었어요. 경수는 생각했어요. 이제 알겠다. 마법나라의 마술은 남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야. 그래야 신기한 마술이 펑펑 생겨나는 거구나. 경수는 용기를 내서 다시 마술을 부려보기로 했어요. 먼저 엄마 얼굴을 떠올렸죠. 엄마는 지금쯤 우는 얼굴이 되어서 경수를 찾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우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의 웃는 얼굴을 머릿속에 그리며 엄마가 환하게 웃어라 얕 했어요. 그러자마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경수는 엄마 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환한 얼굴로 경수를 끌어안았어요. 경수는 이제 진짜 마술사가 되는 방법을 알았어요. 과자나라의 왕자님 민지는 병식이가 정말 싫었어요. 유치원에서도 병식이가 옆에 오면 도망을 가버렸죠. 선생님한테도 병식이 하고는 같이 앉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병식이는 착한 친구란다. 민지랑 친하게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란다. 하지만 민지는 병식이가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병식이는 너무 지저분해요. 시커먼 얼굴에 매일 코를 흘리고 다녀요. 또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친구들도 병식이를 싫어했어요. 병식이가 옆에 오면 놀리면서 밀어버렸죠. 그래서 선생님은 병식이가 좋아하는 민지 옆에 병식이를 앉히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병식이를 깨끗이 씻긴 다음에 민지 옆자리에 앉혔어요. 민지하고 병식이가 오늘은 짝이니까 사이좋게 놀아야 한다. 병식이가 말했어요. 민지야 나 오늘 깨끗하지. 민지는 병식이를 확 밀어버리면서 말했어요. 너는 말도 똑바로 못하니? 바보같이 저리가 병식이가 병식이는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민지 주변에 몰려들어 놀리기 시작했어요. 얼레리 꼴레리 민지하고 병식이하고 친구 한대요 친구 한대요 민지도 그만 울어버렸어요. 바보같은 병식이하고 짝꿍을 시켜주는 선생님이 싫어졌어요. 민지는 집에 와서도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한테 웃어주지도 않고 하루종일 심통만 부리다 잠들었어요. 어 여긴 어디죠? 민지는 꿈나라를 여행하다가 너무 멋진 놀이동산에 왔어요. 저길 보세요. 희고 예쁜 코끼리가 친구들을 등에 태우고 있어요. 민지는 얼른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다섯 명의 친구들을 태운 흰 코끼리가 코를 하늘로 치켜들고 출발했어요. 코끼리 등 위에 탄 친구들이 소리쳤어요. 민지야 우리는 저 고개 넘어 맛있는 과자 나라에 간다. 거기에 가려면 무서운 마녀가 사는 늪을 지나야 하거든. 민지는 맛있는 과자 나라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마녀가 지키는 늪을 지나려면 코끼리 등이 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는 다음 코끼리를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코끼리는 오지 않았어요. 벌써 날이 어두워지려고 해요. 조금 있으면 그만 꿈나라를 떠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민지는 울고 싶어졌어요. 나도 과자나라를 가보고 싶은데 왜 코끼리는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 걸까? 민지는 주먹을 불끈 지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언덕 너머 과자나라를 걸어서 가기로 한 거예요. 민지는 부지런히 걸었어요. 친구들이 과자나라에서 맛있는 과자를 다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언덕을 넘자 드디어 과자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너무 기뻐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과자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적시는 늪이 나타나고 만 거예요. 늪 한가운데 에서는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마녀가 그 연기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몰라요. 민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발목을 적시고 있던 물이 민지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물도 마녀의 부하인 것 같아요. 민지는 그만 소리치면서 울고 말았어요. 검은 연기가 민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연기 사이로 푸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검은 연기가 흩어지면서 사라졌어요. 코끼리가 긴 코를 휘젓고 바람을 불어 연기를 날려 보낸 겁니다. 민지는 코끼리가 너무 고맙고 예뻐서 소리쳤어요. 코끼리야 너무 고맙다. 코끼리가 대답했어요.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마. 민지가 위험하다고 나한테 말해준 친구는 따로 있으니까. 민지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코끼리에게 물었습니다. 코끼리야 그게 누구니? 코끼리가 대답했어요. 자 어서 등에 타렴. 과자 나라에 가면 그 친구를 볼 수 있어. 민지는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늪을 지나 과자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과자 나라에는 먹어도 먹어도 과자가 계속 생겨났어요. 나무에서도 과자가 열리고 사탕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손사탕 풀을 뜯어 먹으며 말했어요. 코끼리야 그런데 나를 구해주라고 말한 친구가 누구니? 코끼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과자 나라의 왕자님이란다. 너를 위해서 저 언덕 위에 예쁜 궁전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언덕 위에 예쁜 궁전은 민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분수에는 우유와 주스가 퐁퐁 솟구치고 있었고요.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창문이 열렸어요. 민지는 창문에서 번쩍이는 왕관을 쓰고 있는 왕자님을 쳐다보았어요. 왕자님은 두 손을 벌리면서 말했어요. 어서오세요. 민지 공주님 과자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자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민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그 멋진 왕자님은 바로 코올릭의 병식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꿈나라의 병식이는 깨끗하고 하얀 피부에 환한 미소를 지닌 왕자님이었어요. 민지와 왕자님은 아이스크림 궁전에서 즐겁게 놀았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민지를 데리러 왔어요. 민지는 너무 슬퍼서 왕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자님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걱정하지마 이따가 유치원 궁전에서 또 재밌게 놀면 되잖니? 민지는 유치원에 빨리 가고 싶어졌습니다. 멋진 병식이 왕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멋쟁이 소나무 아담하고 햇볕 잘 드는 언덕에 아홉 그루의 나무들이 살았습니다. 그 나무들은 햇님이 주시는 빛으로 목욕하고 땅이 주시는 물과 자양분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언덕 아래 사는 마을 사람들은 이 언덕 위에 나무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자주 놀러 왔습니다. 사람들 모두 나무들을 사랑하니까요. 이제 나무들은 키가 쑥쑥 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가 맞닿을 정도가 된 것이죠. 소나무는 키 큰 자작나무 아래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따뜻한 햇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햇님이 자작나무 잎사귀에 가려져 안 보이는 거예요. 소나무는 생각했습니다. 저 자작나무가 나보다 키가 작으면 햇님이 더 사랑하실 텐데 소나무는 그날 화가 나서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소나무의 앞에는 잎이 무성한 단풍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님이 방실 떠오르는 모습을 단풍나무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소나무는 단풍나무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햇님한테 제일 먼저 인사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자 단풍나무가 말했습니다. 햇님이 내가 제일 예쁘다고 나한테 먼저 인사하는 거야. 억울하면 네가 이사하렴. 소나무는 너무 화가 나서 배가 아파서 하루종일 햇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님과 별님들이 나무들에게 찾아와 자장가를 불러줄 거예요. 소나무는 생각했습니다. 달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를 제일 먼저 제보달라고 해야지. 드디어 달님은 많은 별님들을 데리고 언덕 위로 찾아왔습니다. 소나무는 달님에게 말했습니다. 달님,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한 다른 나무들 때문에 햇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 달님은 저만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달님은 소나무의 말은 듣지도 않고 언덕 위에 모든 나무들에게 골고루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소나무는 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귀를 틀어막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은 바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언덕에 사는 나무들을 간지럽히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죠. 그런데 소나무는 잎사귀가 가늘어서 바람이 휙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소나무는 바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바람아 너는 왜 나한테 안 오는 거니? 바람이 말했습니다. 잎사귀가 넓은 나무들이 나를 더 좋아하거든. 너는 나를 그냥 보내버리잖아. 소나무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 그러니 나한테 와서 노르렴. 바람은 소나무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소나무에 가는 잎사귀는 바람과 잘 놀지를 못했어요. 바람은 심심하다며 다른 나무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소나무는 점점 슬퍼졌습니다. 해님도 달님도 바람도 소나무만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다른 나무들이 말했습니다. 소나무야 너는 키도 작고 잎사귀도 가는 주제에 왜 그렇게 불만이 많니? 그러니까 모두들 너를 안 찾는 거야. 소나무는 너무 슬퍼서 점점 머리를 숙이며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키 큰 자작나무도 잎사귀를 모두 떨구었습니다. 잎 넓은 단풍나무도 앙상한 몸을 바들바들 떨게 되었습니다. 흰눈이 많이 내리자 자작나무는 머리에 쌓인 눈을 털면서 말했습니다. 겨울은 너무 외로워. 해님도 잘 안 찾아오고 사람들도 안 찾아오잖아. 단풍나무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어야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사랑해 줄 거야. 아 너무 외롭다. 나무들은 춥고 외로워서 언덕 아래 마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마을에서 할아버지 몇 분이 언덕 위로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작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언덕에서 제일 키가 큰 나를 보러 오는 거라고. 그러자 단풍나무가 말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예뻤니? 그러니 나를 보러 오는 거야. 나무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오는 거라고 내기를 했습니다. 이윽고 할아버지들이 언덕 위로 올라왔습니다. 나무들은 마음을 설레이며 자기에게 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소나무에게로 갔습니다. 아 역시 소나무는 강인한 기질을 지냈어.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 아무렴 이 추운 엄동설안에도 푸른 치조를 잃지 않잖아. 할아버지들은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대견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작나무와 단풍나무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소나무 잎사기에 앉자 소근거렸습니다. 소나무야 다른 나무들이 못하는 걸 너는 할 수 있단다. 그것은 키가 작고 잎새가 가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 소나무는 자랑스러워서 푸른 잎사귀를 마음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행복나라의 신비한 거울 먼 옛날 사람들이 들판을 뛰어다니며 짐승을 사냥하고 숲속에서 저절로 크는 과일을 따먹으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을 미워할 줄 몰랐습니다. 미워할 줄 모르니까 싸울 줄도 몰랐던 거죠. 사람들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이웃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행복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산을 몇 개나 넘어야 되는 먼 곳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며 싸우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너무 싸우는 것만 좋아해서 이웃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미움나라라고 불렀죠. 하루는 그 이상한 나라의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산을 몇 개 넘어야 나오는 행복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신하는 인상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서로 미워할 줄도 모르고 싸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미움나라의 왕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병사들을 불러모으거라. 행복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면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 없게 된다. 남을 미워할 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 수 있겠느냐. 미움나라의 병사들도 화가 단단히 나서 숙덕거렸습니다. 임금님 말이 미워하지 미워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간단 말이야.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재미를 빼앗아 가려는 행복나라를 정복해 버려야 돼. 그러자 듣고 있던 병사가 말을 하고 있는 병사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하하 이렇게 때리고 미워해야 신이 나는 건데 행복나라놈들은 바보인가 보다. 뺨을 맞은 병사는 자기를 때린 병사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렴 이렇게 미워하고 싸워야 힘이 솟는 법이라고. 이제 미움나라의 병사들은 자기들끼리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움나라의 임금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싸우는 병사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싸우면 더 미워지는 것이니까. 이제 미움나라 병사들은 모두 다치고 지쳐서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미움나라의 임금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미움나라의 병사들은 행복나라로 쳐들어가자. 다른 나라로 쳐들어간다니까 지쳐서 누워있던 병사들이 불끈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행복나라로 쳐들어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실컷 미워하고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행복나라 사람들은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나라 신하들은 말을 해보시오. 미움나라의 사나운 병사들이 쳐들어온다니 어쩌면 좋겠어. 하지만 행복나라 사람들은 남을 미워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움나라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싸워 물리칠 수가 없었던 거죠. 모두들 근심 걱정으로 한숨만 쉬고 있는데 한 아이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 행복나라에는 큰 거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울을 미움나라 병사들 앞에 세워놓으면 됩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아이를 쳐다보며 물었어. 거울을 가지고 저 사나운 미움나라 병사들을 막아낼 수 있단 말이냐. 아이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행복나라 사람들은 그 아이의 말대로 온 집안에 거울을 꺼내 미움나라 병사들이 쳐들어올 길목에 길게 세워놨습니다. 거울을 많이 세워놓아서 마치 큰 성벽으로 보였죠. 그 거울의 성벽은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움나라 병사들이 행복나라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큰 성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움나라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말했죠. 말을 타고 달려가 보거라. 저 성벽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명령을 받은 병사는 한다름의 말을 달려 유리 성벽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던 것은 단단한 성벽이 아니라 거울을 높게 세워놓은 것에 불과했었던 거죠. 그 병사는 거울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렀습니다. 에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까짓 유리로 우리를 막아내겠다는 말이야? 이제 내가 너희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그런데 미움나라 병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움나라 병사의 다리가 부러져버렸습니다. 그 병사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이 행복나라 놈들이 요상한 마술을 부리나 보다. 마술을 못 부리게 너희 입을 꿰매버리겠다. 그러자 그 미움나라 병사의 입이 재봉틀로 꿰맨 것처럼 꿰맴져 버렸습니다. 그 병사는 말도 못하고 응응 하면서 마찬가지로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의 성을 살펴보기 떠난 병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미움나라 임금님은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소리질렀습니다. 미움나라 병사들은 행복나라로 쳐들어가자. 그러자 수많은 미움나라 병사들은 온갖 미운 욕을 하면서 행복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거울로 만든 성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행복나라 병사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미움나라 임금님은 생각했습니다. 저놈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구나. 이제 마음 놓고 쳐들어가자. 드디어 미움나라 병사들은 거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질렀습니다. 행복나라 놈들의 옷도 다 벗겨오자. 행복나라 놈들의 돈을 다 뺏어버리자. 행복나라 놈들을 쫓아내버리자. 그런데 미움나라 병사들의 옷이 모두 벗겨져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주머니에 있던 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미움나라 병사들은 거울 앞에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움나라 미움나라 임금님은 너무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죠. 그러자 거울 위에서 그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깔깔 웃으며 말했죠. 이 거울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마법의 거울이죠. 당신들이 말한 대로 당신들에게 돌려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행복나라에는 집집마다 이런 마법의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나라는 무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거울은 대대로 전해져서 지금 친구들의 집에도 있습니다. 경수와 민수의 친구 사귀기 경수와 민수는 형제입니다. 투닥거리며 싸우기도 하지만 늘 붙어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수가 형이지만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요. 또 생긴 것도 비슷해서 쌍둥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삼촌이 오셨어요. 삼촌은 아주 멋쟁이랍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또 친구들이 매우 많습니다. 삼촌이 경수와 민수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오늘은 너희한테 내기를 걸고 싶구나. 경수와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삼촌을 쳐다봅니다. 삼촌이 내기를 거실 때에는 큰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거든요. 뭔데요? 뭐예요? 하지만 삼촌은 빙긋 웃기만 하십니다. 경수와 민수는 애가 타서 졸랐습니다. 그러자 어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던다. 대신 너희 중에는 이기는 아이한테는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마. 경수와 민수는 팔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경수는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큰 로봇 인형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옆집 철호가 갖고 있는 근사한 오토바이 자전거를 신나게 타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수와 민수는 애가 타서 삼촌을 졸라댑니다. 삼촌! 빨리 말해주세요. 무슨 애기인데요? 삼촌은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삼촌과 함께 옆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자. 거기에는 몸이 불편한 불쌍한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 경수와 민수는 겁이 와락납니다. 예전에도 아빠와 함께 가본 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형과 누나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팔다리를 못 써서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는 형들도 있고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누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경수와 민수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주 혼났답니다. 하지만 경수는 큰 로봇 인형을 꼭 갖고 싶었고 민수는 오토바이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수와 민수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촌의 내기는 경수와 민수 중에서 이기는 사람의 소원만 들어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수와 민수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경수가 삼촌께 물어봅니다. 삼촌 어떻게 봉사를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음 그곳에 있는 형 누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친해지고 도와주려 노력하는 거란다. 진심이 뭔데요? 선물을 타기 위해 억지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친한 친구나 형 동생이 되는 거지. 드디어 사회복지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삼촌의 친구들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경수와 민수는 삼촌 친구들도 삼촌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삼촌은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는 형을 목욕시키고 어떤 삼촌은 책을 읽어주며 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삼촌은 부서진 의자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삼촌은 경수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기를 하는 거다. 삼촌은 이제부터 모른 척 할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친한 친구나 동생이 되어서 놀아주는 놀이야. 누가 더 친구나 형을 깊이 사귀고 많이 사귀었나로 내기를 하는 거야. 삼촌은 눈을 찡긋하며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경수와 민수는 겁도 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내게서 이기려면 진짜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수는 로봇 인형을 꼭 갖고 싶었지만 나 같은 게 로봇 인형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먼저 경수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경수는 생각했죠. 저 아이하고 친구가 되면 삼촌은 나한테 로봇 인형을 사주실 거야. 경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난 경수야. 나하고 재미있는 노래하자.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는 경수를 흘끼 쳐다본 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경수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그만 울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건 로봇 인형을 가질 수 없을 거야. 민수는 이방 저방을 기웃거립니다.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노는 모습에 벌써 눈가에는 미소가 지어졌네요. 그러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오토바이 자전거 생각을 싹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저 친구는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얼마나 심심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녕 나는 민수야 뭐하고 있었니? 그 친구는 민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호경이야 책을 좀 읽어주지 않으렴? 민수는 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재미있어 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다 읽는 동안 호경이는 눈을 동그렇게 뜨고 재미있는 동화책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민수는 더욱 신이 났어요.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민수와 호경이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화책 이야기도 하고 엄마 아빠 이야기도 했죠. 또 동문원에 갔었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호경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수가 해주는 이야기 속으로 푹 빠졌습니다. 이제 둘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네요. 그때 삼촌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호경이와 헤어질 시간입니다. 집으로 오면서 경수는 시무룩해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호경이와 재미있게 놀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경수가 말했습니다. 삼촌 이제 소원은 민수만 들어주는 거예요? 민수는 그제서야 오토바이 자전거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나는 내기에서도 이겼지만 좋은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자전거는 호경이에게 사주세요. 나는 엄마가 될 거야. 오늘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큰 고모 작은 고모 큰 아빠 작은 아빠 막내 삼촌 어른들을 세는 것도 꼬박 열 손가락이 꽉 차고 맙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따라온 언니 오빠 동생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세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도 있답니다. 어른들은 모두 거실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뛰어다니면 방에 가서 놀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뛰어 놀기에는 방이 너무 좁아요. 왜냐하면 언니 오빠 동생들을 다 세려면 열 손가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 동생 예빈이가 열 손가락을 다 꼽고 발가락 두 개를 더 꼽은 다음 소리 칩니다. 와 모두 열두 명이다. 열두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자 큰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리로 다 와봐라. 우리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큰언니 서부터 줄을 섰습니다. 큰언니는 키도 제일 크고 나이도 제일 많습니다. 맨 끝에는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한 귀여운 사촌동생이 서 있고요. 큰아빠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차례로 말해봐라. 제일 예쁘게 말하는 아이는 선물을 사줄 거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오며 저요 저요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큰언니는 우리들에게 조용히 해. 내가 제일 큰언니니까 내가 제일 말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서 말을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큰언니가 제일 나이도 많고 키도 크잖아요. 새침대기 큰언니는 예쁘게 폼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올 거예요. 어른들은 와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떡하죠? 큰언니한테 선물이 돌아갈 것 같아요. 하지만 큰삼촌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서 아나운서가 되어라. 그러려면 예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새침대기 큰언니는 네 하고 대답한 후 큰삼촌 옆에 가서 앉습니다. 다음은 작은언니 차례입니다. 작은언니는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 한대요. 저는 커서 의사선생님 될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어른들은 또 와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칩니다. 실은 내가 의사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언니가 먼저 말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나는 속상해도 다른 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오빠 차례입니다. 오빠는 개구쟁이고 씩씩한 우량아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오빠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요 119 구급대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을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른들이 와 하지 않는 거예요. 큰삼촌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흠 그건 좋은 일이긴 한데 매우 위험한 일이란다. 그래서 삼촌은 네가 다른 일을 했으면 아는구나. 그러자 오빠는 어른들도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급한 사람들은 누가 구해줘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도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오빠는 휙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119 구급대원이 될 거예요. 나는 돌아선 오빠의 얼굴을 보면서 늠름하고 용감한 119 구급대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둘째 오빠 차례입니다. 둘째 오빠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나빠졌대요. 둘째 오빠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말합니다. 저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게임을 잘하는 프로게이머요. 오빠는 벌써 게임의 왕자가 된 것 같아요. 우주를 날아가 악당을 쳐부수는 정의의 왕자요. 그런데 작은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게이머 된다고 하면 엄마가 혼내준다고 했지? 작은 오빠는 얼굴이 벌개지면서 작은 방으로 혼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작은 엄마도 속이 상한지 얼굴빛이 어두워졌고요. 큰아빠는 하하하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하하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그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안 그렇습니까 제수씨? 하지만 작은 엄마는 여전히 화가 안 풀렸나봐요. 작은 오빠한테 또 소리 치셨습니다. 너 앞으로 컴퓨터 게임은 절대 안 돼. 큰아빠는 다음으로 셋째언니가 말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셋째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쁜 모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들만 입고 예쁘게 걸어 다닐 겁니다. 어른들은 크게 웃으시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언니는 박수를 받으며 모델처럼 예쁘게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 있던 언니가 나비처럼 예쁘게 걸어가 버리자 제가 어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젠 제 차례인 거죠. 그런데 어쩌죠? 제가 되고 싶은 의사 선생님 예쁜 모델을 언니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면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창피해지면서 가슴도 콩콩 뛰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이쪽을 바라보시며 빙긋 웃고 계셨습니다. 나는 엄마의 미소를 보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처럼 예쁘고 착한 엄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아무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았고요. 제가 둘째 오빠처럼 어른들한테 잘못한 건가요? 엄마는 저를 보면서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십니다. 아빠도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꼽아 보이십니다. 저는 용기가 생겨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커서 엄마가 될 거예요. 경수는 마술사 경수는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마술쇼가 열리면 엄마를 졸라서 꼭 가봤죠. 오늘도 경수가 좋아하는 마술쇼가 열리는 날이에요. 경수는 엄마와 함께 마술쇼를 보러 갔어요. 드디어 마술사가 나왔습니다. 검은 망토와 검은 모자 그리고 흰 지팡이를 든 근사한 마술사였어요. 마술사는 먼저 모자에서 비둘기와 꽃다발을 꺼냈어요. 다른 아이들은 와 하면서 신기했었어요. 하지만 경수는 애개 저건 매일 보는 거잖아. 더 멋진 것은 없나? 하고 생각했어요. 시시하다며 입을 삐죽 내민 경수와 마술사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마술사는 경수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며 새로운 마술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지팡이가 예쁜 색동끈으로 변했어요. 아이들은 또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죠. 하지만 경수는 또 아 시시해 저딴 건 많이 봤단 말이야 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때였어요. 마술사는 경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무대로 올라갔어요. 경수는 좀 무섭기는 했지만 마술사가 되고 싶어 꾹 참기로 했어요. 마술사는 큰 거울 앞에 경수를 세워놓고 수리수리 마술이 경수가 좋아하는 마법의 세계야 나와라 하고 소리쳤어요. 그때였어요. 경수 앞에 큰 거울이 죽처럼 물러지면서 경수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경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마법의 나라에 가면 진짜 마술사가 될 수 있잖아요. 경수는 거울 속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드디어 마법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길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마술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술로 택시를 만들어 타는 사람 마술로 팥빙수를 만들어 먹는 사람 마술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 등등 온통 마술사만 있는 거예요. 경수는 옆을 지나가는 할아버지 마술사에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술사 할아버지 저는 마술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경수라고 합니다. 마술사 할아버지는 빙글에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라 마술사가 되고 싶어 여기까지 찾아온 게로구나. 그렇다면 네 소원은 이루어졌다. 경수는 신이 나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물었어요. 그럼 저도 이제 마술사인가요? 할아버지는 그럼 이 마법의 나라 사람들은 모두 마술사란다. 그러니 너도 마술사가 된 게야. 어서 마술을 펼쳐보렴. 경수는 야호 소리를 지르며 물었어요. 어 어떻게 마술을 뿌리죠? 할아버지는 경수의 눈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갖고 싶은 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간절히 원하면 되는 거란다. 경수는 할아버지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마술로 금세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경수는 겁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경수도 마술사이니까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수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무엇을 가질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일을 어쩌죠? 아무리 생각해도 갖고 싶은 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치고 끙끙대던 경수는 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선 시원한 팥빙수를 한 그릇 먹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갖고 싶은 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간절히 원하면 된다고 하셨지? 경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팥빙수를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팥빙수를 떠올려도 팥빙수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땀이 나고 더워지고 있었어요. 옆을 지나가던 꼬마아이도 더웠나 봐요. 꼬마아이는 잠시 서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손에 팥빙수가 한 그릇 펑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겠어요? 경수도 팥빙수가 너무 먹고 싶어 몇 번이나 더 해봤지만 팥빙수는 끝내 생겨나지 않았어요. 경수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잘못 가르쳐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옆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께 물었죠. 아주머니 마술을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머니는 경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말이다.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간절히 바라면 되는 거란다. 경수는 실망했지만 아주머니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팥빙수를 머릿속에 그리며 팥빙수 나와라 얏 수리수리 마술이 팥빙수 나와라 얏 마술쇼에서 들었던 마술사들의 주문을 죄다 소리질러봤지만 역시 팥빙수는 생겨나오지 않았어요. 경수는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죠. 더운 날씨 속에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밥도 굶은 탓이었어요. 집에 가서 엄마가 차려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길거리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큰일이에요. 어서 집을 가야 하는데 말이죠. 그때 였어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경수 앞으로 아까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얘야 왜 이러고 있니? 재밌게 놀았으면 이제 집에 가야지. 경수는 할아버지를 보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순 엉터리예요. 머릿속에 팥빙수를 그리고 간절히 원해도 생겨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으셨어요. 이상하구나. 그렇게 하면 다 되는 법인데 어디 내가 한 번 내볼까? 할아버지는 경수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금세 팥빙수 한 그릇이 펑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겠어요. 경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참 이상해요. 왜 저는 마술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라져버렸어요. 경수는 할아버지가 마술로 만들어주신 팥빙수를 먹고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까 꼴똘히 생각 중이었죠. 그때였어요. 마술로 택시를 만들어 타고 떠났던 아저씨가 저만 치서 오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는 목발을 집은 환자가 타고 있었죠. 아저씨와 환자는 모두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또 마술로 집을 지은 아저씨는 고아 아이들을 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었죠. 아이들과 아저씨의 웃음소리가 길 건너까지 들려왔어요. 마술로 팥빙수를 만들던 아이는 어린 동생에게 팥빙수를 먹여주고 있었어요. 경수는 생각했어요. 이제 알겠다. 마법나라의 마술은 남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야. 그래야 신기한 마술이 펑펑 생겨나는 거구나. 경수는 용기를 내서 다시 마술을 부려보기로 했어요. 먼저 엄마 얼굴을 떠올렸죠. 엄마는 지금쯤 우는 얼굴이 되어서 경수를 찾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우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의 웃는 얼굴을 머릿속에 그리며 엄마가 환하게 웃어라 얕 했어요. 그러자마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경수는 엄마 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환한 얼굴로 경수를 끌어안았어요. 경수는 이제 진짜 마술사가 되는 방법을 알았어요. 과자나라의 왕자님 민지는 병식이가 정말 싫었어요. 유치원에서도 병식이가 옆에 오면 도망을 가버렸죠. 선생님한테도 병식이 하고는 같이 앉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병식이는 착한 친구란다. 민지랑 친하게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란다. 하지만 민지는 병식이가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병식이는 너무 지저분해요. 시커먼 얼굴에 매일 코를 흘리고 흘리고 다녀요. 또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친구들도 병식이를 싫어했어요. 병식이가 옆에 오면 놀리면서 밀어버렸죠. 그래서 선생님은 병식이가 좋아하는 민지 옆에 병식이를 앉히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병식이를 깨끗이 씻긴 다음에 민지 옆자리에 앉혔어요. 민지하고 병식이가 오늘은 짝이니까 사이좋게 놀아야 한다. 병식이가 말했어요. 민지야 나 오늘 깨끗하지. 민지는 병식이를 확 밀어버리면서 말했어요. 너는 말도 똑바로 못하니? 바보같이. 저리 가! 병식이는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민지 주변에 몰려들어 놀리기 시작했어요. 얼레리 꼴레리 민지하고 병식이하고 친구 한대요. 친구 한대요. 민지도 그만 울어버렸어요. 바보같은 병식이하고 짝꿍을 시켜주는 선생님이 싫어졌어요. 민지는 집에 와서도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한테 웃어주지도 않고 하루종일 심통만 부리다 잠들었어요. 어 여긴 어디죠? 민지는 꿈나라를 여행하다가 너무 멋진 놀이동산에 왔어요. 저길 보세요. 희고 예쁜 코끼리가 친구들을 등에 태우고 있어요. 민지는 얼른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다섯 명의 친구들을 태운 흰 코끼리가 코를 하늘로 치켜들고 출발했어요. 코끼리 등위에 탄 친구들이 소리쳤어요. 민지야 우리는 저 고개 넘어 맛있는 과자 나라에 간다. 거기에 가려면 무서운 마녀가 사는 늪을 지나야 하거든. 민지는 맛있는 과자 나라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마녀가 지키는 늪을 지나려면 코끼리 등이 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는 다음 코끼리를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코끼리는 오지 않았어요. 벌써 날이 어두워지려고 해요. 조금 있으면 그만 꿈나라를 떠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민지는 울고 싶어졌어요. 나도 과자 나라에 가보고 싶은데 왜 코끼리는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 걸까? 민지는 주먹을 불끈지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언덕 너머 과자 나라에 걸어서 가기로 한 거예요. 민지는 부지런히 걸었어요. 친구들이 과자 나라에서 맛있는 과자를 다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언덕을 넘자 드디어 과자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너무 기뻐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과자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적시는 늪이 나타나고 만 거예요. 늪 한가운데 에서는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마녀가 그 연기 속에 숨어있는지도 몰라요. 민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발목을 적시고 있던 물이 민지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물도 마녀의 부하인 것 같아요. 민지는 그만 소리치면서 울고 말았어요. 검은 연기가 민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연기 사이로 푸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검은 연기가 흩어지면서 사라졌어요. 코끼리가 긴 코를 휘젓고 바람을 불어 연기를 날려 보낸 겁니다. 민지는 코끼리가 너무 고맙고 예뻐서 소리쳤어요. 코끼리야 너무 고맙다. 코끼리가 대답했어요.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마. 민지가 위험하다고 나한테 말해준 친구는 따로 있으니까. 민지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코끼리에게 물었습니다. 코끼리야 그게 누구니? 코끼리가 대답했어요. 자 어서 등에 타렴 과자나라에 가면 그 친구를 볼 수 있어. 민지는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늪을 지나 과자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과자나라에는 먹어도 먹어도 과자가 계속 생겨났어요. 나무에서도 과자가 열리고 사탕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손사탕 풀을 뜯어먹으며 말했어요. 코끼리야 그런데 나를 구해주라고 말한 친구가 누구니? 코끼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과자나라의 왕자님이란다. 너를 위해서 저 언덕 위에 예쁜 궁전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언덕 위에 예쁜 궁전은 민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분수에는 우유와 주스가 퐁퐁 솟구치고 있었고요.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창문이 열렸어요. 민지는 창문에서 번쩍이는 왕관을 쓰고 있는 왕자님을 쳐다보았어요. 왕자님은 두 손을 벌리면서 말했어요. 어서오세요. 민지 공주님 과자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자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민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그 멋진 왕자님은 바로 코올릭의 병식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꿈나라의 병식이는 깨끗하고 하얀 피부에 환한 미소를 지닌 왕자님 이었어요. 민지와 왕자님은 아이스크림 궁전에서 즐겁게 놀았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민지를 데리러 왔어요. 민지는 너무 슬퍼서 왕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자님은 화난 미소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걱정하지 마 이따가 유치원 궁전에서 또 재밌게 놀면 되잖니? 민지는 유치원에 빨리 가고 싶어졌습니다. 멋진 병식이 왕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 명 인사 이따가 급 는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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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요. 이예요. 감사합니다.